이제는 여우주연상 후보들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타하리 옥주현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 수상자는 스위니토드 전미도 전미도 배우는 스위니토드의 여러 부인 여파를 통해 여주인공은 착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 유머감각, 상대방과의 호흡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전미도 배우였기에 웃음부터 작품 속 반전까지 담당하는 어려운 캐릭터를 그 자체에 녹아들어 표현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노래를 잘 못하는 저는 어디가서 뮤지컬 배우라고 말하기 좀 창피하는 배우인데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승오빠랑 연기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거든요 버티기 참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딱 한 명한테만 감사함을 전해야 된다면 전 주저없이 이분한테 꼭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오디에 이은희 피디님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피디님 아니었으면 이 역할 못했을 것 같아요 배우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하게 되거든요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꼭 한 명만 얘기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다른 감사한 분들을 천천히 말해보겠습니다 피디님이 아무리 이렇게 선택하셨어도 신춘수 대표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할 수 없었겠죠 신춘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춘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집하고 라만차, 스위니 토드까지 저를 두고 모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정만 피디 너무 감사하고요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원미솔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배우 생활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더 오래되신 선배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어렸을 때는 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되어야지만 좋은 작품과 좋은 연기가 나온다는 것을 요즘 새삼 깨닫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스위니 토드에 참여해주신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덕분에 제가 이 상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 받으면 꼭 자기 이름 얘기하라고 강요받은 게 있어서 내 친구 안피디 은영이, 정은이, 인선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 제 공연을 늘 보러 와주는 우리 팬카페 식구들 또 극단 맨시어터 식구들 저희 진짜 식구인 제 남편 토드들 파이 구워주느라 제가 스위니 토드 하는 동안 밥 한번 차려준 적이 없거든요 싫은 소리 한번 안 해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 상을 받으니까 정말 기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기쁨을 진짜 만끽하게 해주신 하임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